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둘러봤을 때 손사라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우울할 때 내 옆에서 전화를 했을 때 야 누구야 소주 한 잔 사주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지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 내 자손인데 거기다가 제보하고 주적을 떠는 것도 겪었고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겠어 여기에 있는 걸 진심으로 털어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창구생들 한아스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꽃마녀가 천신제자인 거는 사실인데 신의 종이죠 하지만 저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우리 꽃님하고 똑같아 나도 휴먼이야 똑같은데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원력과 연검과 신의 공부를 갈망하는 부분이 되게 심해요 강박이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개라도 더 깨달아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수많은 공부를 지금까지 내려받았으니까 이건 좋아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고 이렇게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둘러봤을 때 혼자라는 게 너무 무서워 왜 그게 무섭냐면 내가 이제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은 나이가 된 거야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여기를 털어놓고 싶은데 없어 아마 우리 대선생님이나 애동 제자들은 내 말 이해할 거야 무당의 적은 무당이기 때문에 절대 나의 나약한 모습이나 나의 고민을 밖으로 흘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삼키는 거죠 나는 유흥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어디 혼자 여행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 내가 우울할 때 내 옆에서 전화를 했을 때 야 누구야 소주 한 잔 사주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죠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진짜 뼈 저리게 뼈를 때리면서 야 이러나 이러다가 늙을 때 고독사하겠구나 그리고 또 다를 때는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끝없이 노력을 하고 끝없는 기도를 하고 우리 애동들 우리 대선생님들 알 거야 정말 이거 굿 한번 하고 군소리 듣기 싫고 그냥 물 말 가야 되고 성불 줘야 되고 강박에 시달리죠 성불을 조금이라도 들 보면 사기꾼이라는 개소리들 듣고 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 방송을 하면서 공사도 하면서 씩씩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난 뜨겁게 살았고 우리 신어머니 시간 지날수록 아 엄마가 나한테 되게 잘해주셨구나 깨달으면서 나도 진짜 손을 받았는데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거야 옛날에는 이녀나 저녀나 엄마 속 좀 그만 쬐겨라 정말 인간적인 면모가 내가 있었어 근데 어떠한 계기점이 있은 이유로는 내 자식들한테 색안경을 끼는 나를 발견할 때 너무 무서웠어 저녀들도 나가서 나한테 유혹하고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했다 대도 않는 댓글 남기거나 어디 가서 뻘대짓 하고 당해봤으니까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집으로도 얘기하는 걸 겪어보고 내가 자손인데 거기다가 제보하고 주접을 떠는 것도 겪어보고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겠어요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나의 뜨거움이 어쩌면 식어가는 거야 더 이상의 뜨거운 용광로에 철을 집어넣을 게 없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누구보다 뜨거웠거든 진짜 눈꽃은 또라이라고 전혀는 신의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신명에 매달리고 정말 내 홈불에 불을 났던 세월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키운 자손은 내가 모질게 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금성적이거나 기타 다른 광고나 여러 부분에 난 열과 성의를 다 했단 말이야 남는 게 없는 거죠 난 누구를 위한 종을 올릴까 이제 멘탈이 한 번씩 무너진 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멘탈 갑이라서 그 순간은 여기가 찢어지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이 증오가 불타죠 근데 일주일 3일 눈물 몇 번 흘리면서 터는 게 익숙했던 나야 내일모레 20년차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있는데 외롭다는 거를 극복을 못하겠는 거야 이게 꼭 성적으로 누군가 따뜻한 남자의 숨결 살 냄새 이런 유치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 있는 걸 진심으로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잠 좋아했던 후배가 있었고 그 후배랑 같은 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등에다 칼을 꽂았고 내가 도반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언니 나의 친구 나의 도반들이 모두 나를 떠나고 내가 혼자 이 길을 산길을 걸어야 돼 혼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곳에 당도해서 내가 깃발을 꽂아야 되고 내가 살펴야 되는 나의 천의 단골 만의 수용자들 수양자손들 내 신도들 그들 앞에 나약한 나를 보일 수도 없고 내가 무너지면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니까 그 긴 시간을 17년이 됐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진 거죠 그때도 그때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밥참을 해야 되고 장학재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법인도 내서 이북굿에 대한 전통굿에 대한 우리 문화유산을 남기고 싶은 나의 욕망이 있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나는 늙어가고 누가 나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고 내 가슴에 이 피 눈물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죠 눈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쵸? 나는 믿어요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할머니를 믿기에 그리고 꽃님들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돼 우리 신도님들은 당연히 안 떠날 거니까 꽃님들도 멀리서 나를 응원해야 되고 나를 만나보지 않았던 많은 꽃님들도 나한테 애정을 줘야 되고 응원을 해줘야 돼 그래야 난 살 수 있으니까 많은 것에 걱정을 끼치고 염려를 끼친 거는 저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한 게 나의 장점이자 단점이듯이 여전히 저는 솔직할 거고 지랄맞게 살 겁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